안녕하세요. 유가만 크리에이터 마마리시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홈케어만으로 에스테틱에서 피부관리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꿀템 루치온 더마부스트 PDRN 앰플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루치온 더마부스트 PDRN 앰플은 일주일에 한 번, 총 5주 동안 케어 가능한 제품으로 주 1회 사용만으로 피부결 개선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 성분인 PDRN과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고기능 성분 글루타티온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통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 에치라스코빌레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총 함유된 성분의 42% 이상이 유효성분으로 구성된 고농축 기능성 앰플인데요. 사실 처음 받아보았을 때부터 포장도 고급스럽고 예뻐서 나를 위한 피부관리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 더욱 피부결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루치온 더마부스트 PDRN 앰플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맘마 잊지않티비 맘마 잊지않티비 맘마 잊지않에 업로드 자라인 będzie 업로uru 오늘은 루치온 더마보스트 PDRN 앰플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집에서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피부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피부에 좋은 성분들만 담았고 전성분 EWG 그린 1등급으로 안전한 제품임은 물론 알러지 우발 성분이나 20가지 주의 성분 그리고 향료나 오일까지 모두 들어있지 않은 클린한 제품이어서 더욱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루치온 더마보스트 PDRN 앰플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루치온을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